1주년이라는 특별한 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뜨거운 여름과 잘 어울리는 멋진 래퍼 그리고 AOMG를 이끌어가는 믿음직한 리더 제이팍 박재범씨와 함께합니다 기분이 좋아 Yes, Sir. 안녕하세요. 박재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주년. 1주년이에요. 웡디. 웡디 어떻게 알았어요? 알지. 들어봤어요? 저희 라디오? 나? 네. 들어봤지. 진짜로 들어봤어요? 들어봤지. 매니저들이 가끔씩 틀어서. 어땠어요? 좋아. 너의 목소리가, 어저씨의 목소리가 되게 약간 뭐라 그러지? 힐링. 약간 체면 되는 것 같으면서 약간 힐링 되는 것 같으면서 뭔가 그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거죠. 그리고 이은진님께서 박사장님 드디어 오셨네요.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야근하고 퇴근길에 11시 되기만을 기다렸다 듣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형민님께서 가불관계가 아니라 친구 사이 같아요. 라고 보내셨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라고 또 여쭤보셨는데 누가요? 이제 작가님께서 아, 우리가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처음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약간 좀 어색했지만 그쵸. 지금은 이제 우리가 같은 대박 게임이잖아요. 아, 성사 됐어요? 대박 게임? 같은 AMG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 편하게 지는 거 있죠. 우리가 대략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인터뷰한 콘텐츠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어떤 플랫폼에 유 무슨 플랫폼에 근데 그때 말했어도 우리가 이제 내가 너한테 준단 말했지. 그쵸. 그리고 번호도 없었죠, 서로. 번호도 없었지. 네. 그렇게 어색했다가 사실 이제 꾸준히 어색하다가 투어 같이 다니면서 조금 아, 맞아, 맞아, 맞아. 재밌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뭐 대박 게임 결승하면서 아무래도. 그쵸. 아, 전 아직 승인 안 했습니다. 웡디. 나도 범디. 그리고 저희 엄마가 문자를 남겼네요. 어머님. 우와, 박 사장님 꽃다발 감사합니다. 구벅이라고. 저희 어머니예요.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갑자기 공손해져요. 그냥, 그냥 팬분들이 이제 보내준 걸 제가 그냥 보기 좋게, 보기 좋게 그냥 드렸습니다. 오늘 엄마 문자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김승희님께서 아,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박재범 씨가 더 어려보이는 근데 원재 씨가 오늘 옷이 약간 그냥 그 좀 성숙해 보여. 아, 그래요? 오늘 되게 그 젊어 보이는 스타일로 입었는데, 일부러? 아니요. 오늘 약간 라디오 그 DJ 같아. 아, 그래요? 그런 스웨그로 입었어. 저는 저는 이제 그 약간 좀 이런 뭔가 뭐라 그래 이거. 그 이제 아이스. 아이스 약간 이런 약간 알록달록한 이런 거 해가지고. 성홍수님께서 그림 그리다가 보는 라디오 들어왔네요. 박재범님 보러 신예비님께서 그가 나타났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존댓말을 하셔야 된다고요? 아, 이게 또 이제 라디오 방송이다 보니까 우리 둘이 아무리 편해도 이제 존댓말을 최대한 하는 걸로.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저 예, 하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만약에 근데 반말로 해요, 서로. 그러면 약간 무슨 벌금 같은 거 있나요? 그렇진 않을걸요. 그냥. 그냥 사람들을 위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목소리가 성취자분들한테 가는 거니까 성취자분들한테 반말한다 느낄 수도 있고. 친근하고 좋죠. 뭐, 사실 저도 좋아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1주년인데 제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전화를 했다가 여튼 이제 메시지로 아까 아까 너한테 페이스타임 왜 했어요? 아, 뭐 하나 궁금해서 했습니다. 이제 라디오 오는 길에 형이 이제 뭐하고 있나 오늘 이제 와주는데 뭐 하고 있나? 네, 뭐 하고 있나. 고맙다 이 말 하려고 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뭐지? 뭐 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못 받았어요. 네, 여튼 뭐 제가 나와달라고 깨톡 하나 보냈는데 그렇죠. 바로 네, 오키 갱웨이. 그렇죠. 대박 갱웨이. 네, 그거 이제 또 저 감동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왜요? 아니, 이제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또 바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박재범인데 에이, 그런 거겠어요. 약간 뭐 이제 내가 좀 그렇지 않나요? 2주년 때 와. 2주년 때 불러. 이럴 수도 있고 네, 할 수 있는데. 이거 2주년까지 할 거예요. 어... 이거 그만한다고 그랬잖아. 아니, 아니요. 정말... 아, 농담입니다. 네, 박재범 씨는 여기까지 만나보는 걸로 하고요. 하하하하. 네, 어떻게 됐건 제가 그걸로 엄청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역시 리더 이런 생각도 했었고. 에이, 문제가 부탁하는데 해야죠. 고맙네요. 여튼 또 이제 제가 라디오 DJ 맨 처음에 한다 했을 때 박재범 씨한테 물어봤잖아요. 기억나나요? 솔직히 얘기하면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뭘 물어봤죠? 그러니까 제가 라디오 DJ 섭외가 왔을 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뭐 저랑 친한 친구들 혹은 형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말수도 적고 뭐 그렇다 보니까 아, 너 DJ 좀 그럴 땐 힘들 텐데 이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재범 씨한테 말하니까 해봐라. 좋은 경험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오우. 기억 못 하시나요? 멋있네. 맞아. 아니, 기억을 못 해. 아, 그런 멋있는 말 하도 많이 해가지고 다 기억할 수 없어. 참 알겠어요. 근데 어제 좋은 경험 됐어요? 엄청 좋은 경험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새 1년째 하고 있네. 대박이네. 그리고 또 시기 적절했던 게 원래 같았으면 사실 좀 뭐 행사, 해외 투어 이런 거 겹쳤으면은 사실 라디오 하면서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적응하는 것도. 근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또 약간 잠잠해지니까 또 라디오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 딱이네. 확실히 딱 뭔가 적응이 잘 됐던 것 같고 재범 씨도 얼마 전까지 DJ 했었잖아요. DJ보다 약간 호스트 같은 것 같죠. 사실 호스트 같은 것 같고 뭐 그런 거예요. 이제 DJ를 어떻게 됐건 DJ이고 호스트면은 이제 뭐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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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뭔가 뭐랄까 박재범 씨가 우원재 웡디한테 해줄 수 있는 조언이나 팁 같은 게 있나요? 아 팁 아무래도 이제 호스트를 적어도 훨씬 오래 하셔서 지금 아 저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팁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조언을 받아야 되는 게 싶어요. 어쨌든 이거 거의 매일 하는 거 아니에요? 거의 매일 하죠. 그러면 훨씬 잘하지 나보다. 아 근데 이게 오빠 난 막 반말도 하고 막 이러잖아. 훨씬 잘하지. 아 그렇네요. 반말 막 하고. 저는 저는 그런 별명도 없었어요. 난 그냥 박재범. 웡디 있잖아. 박디. 박디. 정말 별로네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이제 지금쯤 저희는 노래를 들을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박재범 씨한테 우원재 뮤지카 1주년인데 축하송 어떻게 좀 추천을 해달라 부탁을 했었는데 어떤 노래를 준비해 주셨나요? 일단 어쨌든 이제 뮤지카 우원재 뮤지카의 이제 첫 번째 생일이니까 이제 제 노래 좀 그게 약간 좀 이상하셨듯이 제 노래 버스데이. 너무 약간 잘 어울리는 곡이니까 버스데이를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재범 본인의 버스데이 듣고 오겠습니다. 예스얼. 네. 박재범의 버스데이 듣고 왔습니다. It's your birthday baby Music has birthday baby 이거 다 녹음 되죠? 이거 이제 인트로송으로 쓰면 돼요. 네. 그러겠습니다. 김은정 님께서 박재범 님 노래 정말 좋은 게 많네요. 라고 하셨고 이제서야 알았어요? 김민수 님께서 라디오 방송이 아니라 그냥 사적으로 친근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 너무 좋아요. 그리고 0178 님께서 웡디가 리드해가는 느낌 낯설어요. 라고 하셨고 저희가 평소에 대화를 할 때 또 거의 제가 말을 걸지 않나요? 기억 안 나죠? 네. 정말 기억을 안 해요. 김승희 님께서 오늘 사장님 오셨다고 웡디 뭔가 좀 힘이 들어간 느낌 긴장인 건가요? 아니면 부모님이 학교에 오신 효과인가요? 그런 건 그런 거는 아니고 사실 근데 재범이 형이 온 게 약간 긴장되긴 해요. 그래요? 평소보다는 조금 불편한 그렇겠죠. 원래 평소는 혼자 하잖아요. 혼자 하고 코드 콘스트 오고 고쿤 씨가 자주 와요? 매주 매주 해요 같이? 고정 게스트로 오고 그러니까요. 그 정도는 편한데 박재범 씨한테는 또 사장님이잖아요. 그래도 형이잖아요. 사실 형입니다. 반말도예요.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1부도 이제 끝날 시여간 이어서 2부에 돌아와서 박재범 씨랑 얘기를 할 건데 2부에서는 박재범 씨에게 궁금한 질문 혹은 박재범 씨가 우원재 저에게 물어봐줬으면 하는 질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어플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1주년 특별 초대석 박재범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2부에서는 박재범 씨 박재범 씨에게 궁금한 점들을 저희가 쫙 모았거든요. 어떤 점이고 이 점 여기 있는 점 여기 있는 점 여기 있잖아요. 정말 아저씨가 되고 있어요. 개그가 아재 개그를 계속하고 3부에서는 뭐해? 3부에 집에 가세요. 아 그래? 집에 가시고요.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물어보겠습니다. 유리공주님께서 생각보다 엄청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깡 리믹스도 그렇고 장성규 씨랑 작업한 노래도 그렇고요. 혹시 계획 중인 또 다른 활동 있는가요? 라고 그렇죠. 당연히 있죠. 우원재 뮤직하이 게스트로 나오고 그 다음 활동 집에 가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저씨 내가 왜 말하는지 알겠죠? 지금 지금 그냥 뭐 프로그램도 몇 개 약간 좀 얘기 중이고요. 그리고 하이미지 컴필레이션도 약간 구상 중이고 또 약간 이런저런 콘텐츠나 약간 그냥 이제 해외에 못 나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냥 뭔가 이제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좀 더 약간 논의해 보고 있어요. 네. 유리공주님께 제가 답변을 해드리자면 저는 박재범씨가 한 3년 이제 거의 다 봐가는 것 같은데 재계약해야겠네? 곧 재계약이죠. 아 그래요? 그렇죠. 그 하여튼 뭐 3년 동안 박재범씨가 일을 멈춘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무조건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맞아요. 활동을 무조건 하고 있어요. 힘들어 힘들어. 황혜리님께서 박사장님 AOMG 어떻게 하면 입사할 수 있나요? AOMG 입사 필수 조건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직원으로서 뭐 그렇겠죠. 어 일단 AOMG를 좋아해야 돼요. 네. 뭐 만약에 웡디 앤티팬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 들어오기 힘들죠. 직원으로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럴 순 없지. 그래서 약간 일단 AOMG를 좋아하셔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좋은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아 근데 마지막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 다 되게 좋잖아. 네 맞아요. 맞아요. 좋은 사람인 걸 되게 많이 보는 거죠. 한 명 빼고. 말씀은 안 할게요. 왜 저를 보고 말씀하세요. 김현아님께서 박재범님 제 롤모델입니다. 성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재범님 같은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에요. 힘들 때마다 재범님의 생각을 많이 본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요. 제 좌우명 좀 정해주세요. 참고로 18살입니다. 일단 좌우명이 뭔지 몰라요. 제가 정해를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좌우명이 정확히 뭐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토 삶의 이제 모토가 되는 한 문장 이거 어려운데? 박재범씨의 좌우명은 따로 있나요? 아 그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를 하려면 약간 뭐가 됐던 이게 목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돈이 될 수도 있고 유명해지는 걸 수도 있고 약간 좋은 지책 아니면 그런 거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게 다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여기까지 가려면 그 과정들 다 거쳐가야 되는데 거쳐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약간 좀 마음이 촉박해서 급하죠. 급해서 그냥 뭔가 약간 지름길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 이게 꼴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냥 그 과정을 즐기고 노력하고 순수한 마음 먹으면 다른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다 맞춰집니다. 이거 좌우명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스쌀. 껌님께서 힙합씬에서 박재범이 생각하는 외모 탑3 본인 포함해서 탑3? 탑3 우원제 에이 진심으로 하세요. 왜? 탑3 아까 내가 밖에서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이 모니터를 보면서 원제시를 보고 와 잘생겼다. 그때 옛날에 그 비니를 약간 눈 가리면서 비니 썼던 그 원제가 아니야. 아 근데 어제까지도 비니 이렇게 쓰고 왔다가 오늘 1주년이라고 제가 아무래도 약간 뭐 3대형 그레이형 뭐 콰이엇형 막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쵸 3대장이죠. 그렇죠. 홈님 원제를 AOMG에 영입한 후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이 언제인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사실 저는 원제씨의 2번 앨범 아직 공개 안된 앨범을 듣고 약간 되게 원제같은 캐릭터가 AOMG에 있어서 참 좋다.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약간 시차 1위하고 이런 건 그렇게 그러니까 노래 잘 되고 회사 돈 벌어주는 건 좋은데 저한테 그렇게 크게 뭔가 막 아 얘는 꼭 약간 필요한 그런 캐릭터다 라고 느끼지 않았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이번에 원제씨의 앨범을 듣고 이거는 원제씨만 할 수 있는 그런 음악 색깔이고 음악이고 그래서 그때가 AOMG 있어서 자랑스럽다라고 느꼈습니다. 감동인데요. 감동주러 왔어. 기분이 좋아지네요. 리키님께서 박재범은 어디에서 마늘샷 레시피를 배웠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이거 마늘샷? 그러니까 이게 어디 유 뭐 그 플랫폼인가 어디 그냥 어찌 서치 엔진인가 제가 약간 이제 감기를 자주 걸려가지고 한 대를 거의 한 번씩 걸렸어요. 맞아요. 옛날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몸에 뭐가 좋은지 어떻게 하면 감기 안 걸리는지 약간 면역력을 부스팅할 수 있는지 근데 그게 딱 있더라고요. 마늘샷 그래서 뭔가 마늘 레몬 마누까 막 쌩꿀 막 이런 게 다 들어가잖아요. 한 번에 막 이렇게 먹으면 공복? 딱 일어나자마자 먹으면 일주일 동안 그냥 인생이 달라진다. 약간 느낌이 너무 좋다. 안 아프다. 그래서 제가 거의 한 지금 2년째인가 3년째 하고 있어요. 매일 드시죠? 네. 거의 매일. 아니 진짜 마늘 전도사예요. 이제 뭐 촬영이나 만날 일이 있으면은 아 형 요즘 피곤해요 하면은 마늘 먹으라. 이게 마늘 핸사인. 마늘! 마늘을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1121님께서 재범님 평소 챌린지 많이 하시는데 웡디는 한 번도 챌린지에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심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챌린지에 체질이 있고 챌린지에 체질이 아닌 분들이 있어요. 저도 사실 챌린지 체질이 아니에요. 저도 약간 이제 보면 제가 챌린지 시작만 하지 다른 사람 챌린지에 그렇게 참여하지 않아요.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홍보 목적으로 하는 거지.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야 이게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지. 제가 막 어 난 챌린지 와 이것도 하고 싶어 저거 사실 네. 그렇게 저는 챌린지 제가 챌린지 체질은 아니에요. 대중분들을 맞추려고 일부러 약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 최근에 이제 호러웨이 업 그거 챌린지 때 제가 작업실 갔는데 찍고 계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중간에 추겠다고 했는데 뭐 미팅 갔다 오니까 집에 가시더라고요. 아 제가요? 어떤 그때도 기억은 못해서 죄송해요. 아니 정말 기억을 안 해요. 지금이라도 할래?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 때 딱 기분이 좋았는데 그거 제가 이제 손가락 모양만 바꿔서 한다고 했었는데 여튼 아쉽게 됐고요. 저희가 또 이제 노래 들을 시간인데 또 이제 박재범 씨한테 뮤지카의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푼 노래 추천곡을 요청을 드렸잖아요.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 이번에 어떤 곡이냐면요. 하이어뮤직의 프로듀서죠. 1위 프로듀서. 주지마도 만들고 우기라고. 그리고 노래 부른 친구는 골든 aka 지솔. 그리고 그 친구는 지금 방송 중이에요. 보이스 뭐라고. 그거 하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핫한 인물이에요. 이런 아르비는 드물해요. 이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제가 한마디만 더 보태자면 라이브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기의 배러라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우기의 배러 듣고 왔습니다. 네. 우기의 배러 듣고 왔습니다. 그건 봉골레 파스타 아니에요. 이번에는 반대로 청취자분들께서 박재범이 우원자한테 물어봐줬으면 좋겠는 질문을 하시면 되거든요. 좋아요. 네. 그래서 박재범씨가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돼요? 네. 오케이.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최연우님이 사장님한테 진지하게 잔소리 들어본 적 있나요? 만약 있다면 그 이유랑 그때 분위기는 어땠나요? 사장님이라고 하면 이제 박재범 사장님이죠? 그런가봐요? 네. 없습니다. 잔소리... 아! 잔소리는 아니고 박재범씨가 술을 좀 먹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조언을 계속합니다. 아시죠? 조언러. 네. 갑자기 이제 진짜 야 때가 다 있고 아까 했던 말 있잖아요. 그걸 이제 한 30분 동안 야 다 때가 있고 야 너 기다리면 돼. 이 말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뭐 그 정도 들어봤고 언젠간 뮤지카에 MC 될 수 있을 거야. DJ 될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때가 됐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됐잖아. 그러니까 제 말이 다 맞았어요. 30분 동안 해서 그렇지. 어쨌든 뭐 그렇진 않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제 리키님이 이분은 교포이신가봐요. 리키님이 오늘이 우원재 뮤지카의 1주년입니까 문득 궁금하네요. 우원재씨 돌잡이 때 뭐 잡았나요? 아 저요? 돌잡이 뭐 잡았냐고요? 이게 미스테리인 게 아마 어머니 아버지한테 여쭤본 적이 있는데 모르겠대요.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모릅니다. 모르겠네요. 몰라요. 돌잡이 때 뭘 잡았는지. 오케이. 그러면 결론은 몰라요. 몰라요. 알겠습니다. 오늘 몰라요가 맞네요. 이제 050님이 0505님이 AOMG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을 말해주세요. 박재범. 박재범 빼고 말해야겠다. 네. 그래야지. 박재범씨 제외하고 근데 사실 이것도 박재범씨의 영향이겠지만 그냥 빈말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저희 회사에서 아티스트한테 바라는 건 아티스트가 자기가 진정하고 싶은 걸 하는 걸 바래요. 그게 아니면 사실 음원 차트 혹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준들이 근데 사실 제외 회사에서 바라는 거는 그 친구가 음악을 정말 순수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걸 바라는 것 같아서 그 순수하게 바라는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 마음이 편해요. 난 나 좋아하는 거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제일 아티스트로서는 보기가 제일 좋아요. 남들도 봤을 때. 그래서 오래 볼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어 최근 8100님이 최근 웡디가 밴드 혀고의 멤버 분 결혼식장에 가서 소녀시대 지를 불렀잖아요. 만약에 먼 훗날 박재범씨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른다면 어떤 노래를 부른 건가요? 저 지를 부른 건 알고 계세요? 너무너무 예뻐 너무너무 웃어 그런 걸. 이렇게 불렀어요? 어 그렇게 불렀어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누가 보여줬던 것 같아요? 돌았는데 박재범씨 일단은 결혼도 불투명하고 약간 상상이 안 가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는 카라의 미스터 어때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너? 아 너너너노. 나는 몸매 부를게. 몸매? 네. 몸매. 몸매 이제 안무 이제 허니제인우들도. 아니 약간 뭐 블랙핑크를. 아 블랙핑크 괜찮다. 그죠? hit you with that 두루뚜루 hit you with that 두루뚜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케이. 네네. 아 그럼 그걸로 해드릴게요. 좋아요. 네네. 다음. 네. 다음. 오보라님이 내가 박재범보다 이건 낫다 싶은 거 하나만 말해주세요. 박재범보다 이건 낫다? 뭐가 있을까? 박재범보다 제가 잘하는 거. 그게 딱히 사람마다 잘하는 게 달라서. 박재범 씨보다 제가 옷을 잘 입죠. 인정. 그거 이제.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디오 디젤을 더 잘하잖아. 아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많아요. 그렇죠. 얘기하기가 그냥 시간이 모자라. 박재범 씨 가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소연님이 박재범님이 처음 웡디를 봤을 때 첫 인상은 어땠나요? 지금의 모습과 많이 다른가요? 첫 인상이 제가 쇼미더머니에서 봤었는데요. 약간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이제 여기밖에 안 보였어요. 얼굴이. 약간 이제 그 눈도 잘 안 보이고 약간 그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 없었었어요. 처음에 그 모습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뭔가 크게 저랑 좀 뭔가 그 스타일이 많이 달라서 그렇게 크게 관심 있게 보진 않았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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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어 그냥 뭔가 가사 되게 잘 쓰네라고 생각했는데 저랑 스타일이 좀 달라서 크게 관심 갖지 않다가 애원지 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죠. 맞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웡디의 매력에 빠졌죠. 근데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일단 훨씬 더 밝고 아까 말한 것처럼 옷도 훨씬 잘 입고 어 뭔가 약간 이제 세상 시야가 엄청 넓어져가지고 마음도 그렇고 뭔가 그냥 이게 약간 날라다니는 느낌? 오오. 예전에는 약간 좀 갇혀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으면 지금은 약간 좀 날라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박재훈 씨 맨 처음에 저 이제 쇼미더머니 대기실 복도에서 만났을 때 대뜸 손에 뽀뽀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이제 한마디도 안 썩은 제가 약간 궁금했어요. 그냥 원재 씨가 약간 되게 뭔가 사람들이 되게 뭔가 불만 있고 그런 약간 좀 어둠의 캐릭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 친구한테 갑자기 아무 말 없이 그냥 악수하고 갑자기 이제 손에다가 뽀뽀하면 어떻게 반응할지 그래서 그냥 뻘찜하게 하고 갔어요. 저도 그냥 갔어요. 맞습니다. 하고 이제 원재 씨는 그때 뒤로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했지만 물어보진 않았어요. 아 말씀 드릴까요? 네. 사실 저는 박재범 씨 평소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학교 때 박재범 씨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박재범이라는 사람 좋아했는데 사실 박재범 씨가 쇼미더머니 하는 와중에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걸 알았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칭찬을 몇 번 안 해줬고 말도 안 걸고 그러니까 박재범은 왜 나 별로 안 좋아하지? 날 왜 인정을 안 해주지?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뽀뽀를 딱 해주니까 인정받은 느낌이었어요. 뭔가 그냥 관심 있네? 약간 이 사람 관심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기분 좋았습니다. 사람은 다 이제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관심이 있지만 뭔가 그냥 의외인 그냥 안녕하세요 원재 씨 뭐 잘 들었어요 이런 것보다 그냥 의외인 그런 인터액션 듣고 싶었어요. 그렇죠. 너무 뜬금없었긴 했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이번에도 박재범 씨의 추천곡인데 소개를 직접 해주세요. 아 이번에도 이제 사실 요즘 가장 핫한 약간 Sack 3라고 있잖아요. 네네네네. Sack 3의 이제 약간 후보 곡으로 올라온 곡인데 안 돼가지고 이제 직접 그냥 내셨어요. 기린 에잇볼타우니 기린 씨 피쳐링 후디 브루스 바이 브론즈 제가 이제 직접 뮤비도 나왔고요. 아 뮤비도 나왔어요? 제가요. 네. 얼마 발매된지? 한 일주일? 일주일? 얼마 안 됐어요. 기린 피쳐링 후디의 오레오레입니다. 듣고 올게요. 네. 광고까지 듣고 왔고요. 오늘 시간이 되게 빠르네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래요? 네. 가기 싫은데. 가지 마세요. 안 갈 거예요. 계속 있을 거예요. 가셔야 되고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재밌었어요. 오늘.. 네. 재밌었어요. 뭔가 되게 차분한데 편하고. 이렇게 뭔가 케이크들 입고 막 간판들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그러지? 플랭카드. 플랭카드. 간판들이래. 플랭크 카드들이 있어서. 간판이 한국어 아니에요? 플랭카드가 용어. 그렇죠. 그렇죠. 플랭크 카드들이 있어서 되게 뭔가 좋아요. 또 원재 씨도 약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오랜만이죠. 그렇죠. 한 몇 주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재 씨의 얼굴 봐서 좋아요. 이제 마음이 안정이 되네. 네. 저 dj 하는 거 막상 이렇게 보니까 또 마음이 놓이죠? 아 그래요. 잘해요. 이게 또 이게 그 언밸런스가 있잖아요. 원재 씨의 음악과. 이건 지금 뮤지카의 호스트 모습이랑.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는 게. 네. 저도 좋습니다. 어떻게 됐건 이제 박재범 씨를 보내드릴 시간이 됐는데. 네. 마지막 곡으로는 이제 제가 골랐거든요. 우원재가 제일 좋아하는 박재범의 노래 중에. 사실은 한 곡 맨 처음에 골랐던 게 이제. 네. 심이 안 돼가지고. 심이 안 돼가지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노래로 골라왔습니다. 네. 박재범의 All I Wanna Do 이고요. 네. 이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박재범 씨랑 인사하겠습니다. 박재범 씨 안녕히 가세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 뮤지카이 포에버. 대박 갱.